김경이 형 재미있게 보고 계시나요? 네! 어우.. 싹 다 한 번만 알려주시나요? 아니다! 자, 저희 이제 저희 팀 이름 감사하게 설명해 드리고 더 계속 이어가겠습니다. 일단은 저희 2019년 서울에서 지정한 예수님 전문단체 로보토론의 하모닉스입니다. 다시 한 번 인사드리겠습니다. 저희 방패께 여러분이 이제 저희 무대를 보신 거면 일단은 장르는 팝핑! 이니메이션 로보팅 스타일로 퍼포먼스를 준비한.. 준비됐고요. 네. 어우, 비경 아니었네요. 그리고 저희 이제 간단하게 저희 팀 각자 뭐 소개를 하고 더 진행을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. 네! 자, 첫 번째 네, 안녕하세요. 로보토론의 하모닉스의 우리 팝! 팝! 이니메이션 네, 잘한다. 네, 잘한다. 네, 잘한다. 네, 잘한다. 안녕하세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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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는 로보토론이… 아, 대단하십니까. 로보토론이 하모닉스 얼마 전에 막내를 벗어난 김윤호라고 합니다. 반갑습니다. 반갑습니다. 그리고 저는 로보토론이 하모닉스에서 파이팅을 맡고 있는 박동국 이승윤입니다. 감사합니다. 저희 로봇팀 멋있나요? 저희가 간단하게 로봇팀이라는 춤을 알려주려고 저희가 또 준비를 했습니다. 일단은 저희가 간단한 루틴을 만들어봤긴 했는데 보여주고 바로 진행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음악이 지금 따로 준비가 안되어서 카운터를 한 번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. 준비되셨나요? 네 알겠습니다. 5, 6, 7, 8 1, 2, 3, 4 5, 6, 7, 8 2, 2, 3, 4 5, 6, 7, 8 1, 2, 3, 4 5, 6, 7, 8 2, 2, 3, 4 5, 6, 7, 8 아이고 수고하셨습니다. 저희가 간단하게 쓰는 간단한 로봇팀 스타일로 앉고 일어서서 무기 조심하는 것을 준비해봤는데요. 어떻게 혹시 관객 분들 중에서 배워보신 분이 따로 있을까요? 수고하셨습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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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. 그리고 또 없으실까요? 또 또 또? 아 여기 또 여성분이 이거 여성분이 기본은 이제 이미지와 저희가 이제 로봇가 된답니다 네 관절이 없이 우리가 다 통으로 로봇가 돼서 하나하나 관절을 부위별로 나눠서 움직이는 걸 먼저 모티브를 하고 있는데요 간단하게 이제 세 분 나오시고 그리고 그만 아니요 처음 보는 분이 아 그래요? 아 네 아 그래요? 자 처음에는 제자리에 서서 허리를 쫙 펴주시고 어깨도 쫙 펴주시고 그리고 팔을 너무 딱 붙이기보다 살짝 떨어뜨려서 준비를 해주시면 어 벌써 로봇가 되시네요 자 처음에는 팔꿈치를 천천히 한번 올려볼게요 자 다시 세 분 넷 원 투 쓰리 포 스탑 아 네 손가락에 힘이 없으신 것 같은데 네 손도 약간 이렇게 네고처럼 킵을 해주시면 더 좋고 그 다음에 오른쪽으로 천천히 이동을 해볼게요 살짝 만약에 이동하기 어려우시면 네 네 웃으세요 여러분 재밌으신 거 같은데 아 네 자 그 다음에는 앞꿈치를 살짝 들어서 살짝 무게중심을 뒤로 해서 움직이시는 줄 좀 더 편하실 거예요 오우 ㅋㅋㅋㅋ 그리고 그대로 몸 상체 몸 상체를 킵 한 상태로 천천히 한번 내려오고 인사하듯이 어 너무 잘하고 있어요 너무 오우 네 아 아예 여기까지 네 아 좋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의자에 앉으듯이 등을 살짝 대면서 무릎을 꾸부러주는 거예요 오! 아! 기름국 너무 많이 남았고요. 네, 여기서 이제 준비한 건 살짝 고개 조심 후 귀로! 아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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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트튼하시네요. 네. 그다음에 바로 반대쪽으로 이동을 한 번 해볼게요. 왼쪽으로! 네 좋아요. 아, 좋아요. 좋아요. 아, 좋아요. 더 더 더 더 더 근데 표정은 어떻게 되나요? 표정은요? 목표정이에요. 아, 네. 네 그 다음에 다시 인사 엉덩이를 올려주시면서 다시 허리를 꿇어 주시고 그 다음에 천천히 그대로 킵한 상태로 어우 좋아요 그 다음에 마지막 정면으로 마무리 어우 좋습니다 근데 여기서 팁을 들자면 앉은 상태에서 같이 움직이도 있겠지만 하나씩 다리를 컨트롤 해주고 천천히 움직여주고 우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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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보셨나요? 자 그러면 처음에 이제 루팅으로 다 같이 한번 바로 해보는 거 춤은 되게 잘 치시는 거 같은데 아 이번엔 좀 잘 하시면 돼요 아 처음 빼가지고 저는 좀 검증이 필요하다 보는데 아 그래요? 아 아닙니다 자 그럼 천천히 카운터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5, 6, 6, 8 1, 2, 3, 4 5, 6, 7, 8 2, 2, 3, 4 5, 6, 4 1, 2, 3, 4 5, 6, 7, 8 5, 6, 7, 8 6, 7, 9 와와와 박수 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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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근데 생각보다 너무 빨리 보내시는 것 같아서 저희가 또 간단하게 하나의 준비를 했었는데 자 이번에는 각자 프리스타일로 주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 1 자료만 한번 썰두시고 번갈아 가면서 끌les 네, 제가 온 이제 멤버 지경이부터 그래서 이제 번갈아가면서 프리스타일 한번 조금씩 해볼께요 자 음악은 없고 무음에! 무음에 진행해볼께요 무음에서 저거 아까 수업인데 밑바!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저희 팀부터 바로 진행해서 건네주면서 프리스타일을 이동을 하겠습니다 자 5, 6, 7, 8 핀드가 쉽네요 어떠세요? 너무 신기하죠? 네 자 오늘 손으로 쳤어요 오이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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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무? 너무 잘하시는데요? 오이! 자 이번 기회를 개선합니다 선생님 기회를 개선하면 도망치세요 appearances 표정이... 파티 가수! 오우 아 멋있습니다 오우 와우 알 수 있다 알 수 있다 알 수 있다 아 너무 즐겁네요 역시 문학이날 초청만이 오세요 아 너무 재밌네요 오늘 수고해 주신 우리 관객분들 너무 감사합니다 들어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 좋은 것 같죠? 자 일단 간단하게 로봇팅이라는 스타일을 춤을 한번 보여 봤는데요 되게 좀 재밌으시구나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저희 2부 가기 전에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